빌어서 두 손으로 짓을 수 있어 그렇지 잘하네 우리 산도 한 번 보여주고 나는 멋있을 수 없는 게 어디다 뱅이라고 칼 칼 전면만 보고는 잠이 없잖아 아 진짜 뭐지 우리 중국어 중국어 이 멋있는 사람 찍었어 이런 거를 나한테 시키면 안 돼 내가 할까? 아니 위험하다 조금 할만하니까 또 다른 짓 하날뻔 그만 여기까지 우리 여기 오 멋있어 산을 찍으려고 그러면 나무 가리고 도로만 찍고 있는 거 아 맛있는 데가 없어 아 아 아 아 아 이제 잘 보인다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잇잘다